아 정말이지 엄청난 배틀이 또 성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소리라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횡행 준비되셨습니까? 이번에도 횡행 준비되셨고요 오늘 순간대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배틀 준비가 되셨고요 신입엑스께서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배틀이자 일반부 비보이사이드 마지막 배틀 결승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비보이 일반부 사이드 결승전 가겠습니다 비보이사이드 비보이sis 비보이 비보이 창고 starch 솔로 창고 창휘 예 무 할 수일 전에 출근합니다 B-Boy이 레온 김정홍 우웨우! Wow! Yes! Yes! Too much alone! 와아 미니블리 미니블리 예스 미니블리 미니블리 Rus고 빈 Foot 룩 와아 오! 인테리어 너무! YES! 예! 예! 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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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일 롤 백마일 롤 백마일 롤 제발 백마일 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목욕을 피할 줄 알아듭니다 B-Boy Round Yes 최고의 무비들로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결승전을 펼친 이 두 분의 B-Boy 얘기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몸 아 정말 우리가 참 믿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동작들 그리고 그러한 아! 순간들 대단한 힘을 보여 냈고 또한 대단한 비스트 모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써 결승전을 멋지게 펼쳐냅니다 우후 열리는 이 모습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반부 비보이사이드의 결승전 모두 진행이 됐고 이제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비보이 위 비보이 레몬 이 두 분 중에 어떤 비보이가 오늘의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역시 여러분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브레이킹 케잌 2차 대회 일반부 비보이사이드의 우승자입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5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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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시 최고의 그것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슈우스 비보이 6 6 7 7 8 9 10